나이스! 어? 뭐이거? 정돈! 아우! 잘 잤다! 아우! 아우! 잘 잤다!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에요! 헤헷! 데헷! 잠깐만 요거 풀어야겠다! 아헤헷! 데헷! 아아! 가로몬이랑 같이 알파몬 아저씨한테 가서 뭐 할 일이나 물어봐야겠다! 아! 여러분들!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지몬 알려주시면은 제가 댓글보고 제일 많은 댓글에 해당하는 디지몬을 제가 나중에 한번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! 헤헷! 많이 적어주세요! 뭐야? 그래에이! 그래에이! 뭐야? 그래에이! 이 파평 어디였지? 그래에이! 그래에이! 잠깐만 내 아구몬! 아구몬 귀야? 아구몬! 아구몬? 괜찮아놔? 그래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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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? 아잠깐만 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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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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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이! 아잠깐만 여기 용기 여기 뚫기가 있다 안보겠지? 아 쟤 왜 저러는거야 갑자기? 그레이몬! 아... 에이... 발등 보이다... 쟤 왜 저러지? 아... 또 어디야? 어... 안됐다... 여기... 오케오케오케... 에효... 오우씨 다행이다... 가이! 아! 빨리 도망가! 아아... 아 쟤 왜 저러는거야 갑자기? 아... 그레이몬이 왜 갑자기 블랙그레이몬이 됐지? 어... 어... 파피몬은 또 어디가 온거야... 아아... 일단 알포문 아이씨한테 가봐야겠... 잘못봤나... 아 알포문 아이씨한테 가봐야겠다... 아... 아... 잘못받겠지? 어? 파피 파피? 파피몬? 파피? 야 너 왜 여기 있었어! 파피 파피! 야... 여기서 이렇게 몸이 띵글고 있었죠? 띵글띵글? 아 여기 그레이몬이 있었는데 잘못본거지? 뭔 소리입니까 그건? 아 잘못받겠지 그래... 아니... 파피몬 말좀 들어봐... 에이... 그 악우몬이잖아... 에이... 얘가 블랙그레이몬이 됐어 갑자기... 에이... 거짓말치지마... 가... 가서 보고와... 랭... 이히... 아이 뭐 블랙그레이몬이야...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... 더 10개길이야... 너 조심하랬지 내가 어? 야 빨리... 너 혹시 해결법 아니 해결법? 아...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... 알파몬 아저씨한테 물어봐 그럼cuson 알파몬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얼마나 착각했는데ös 아니 배고프면 당연히 밥은 먹어줘야지 에잇 시끄럽구만 어 자네 왔는가 오늘은 무슨일인가 아니 아저씨 아군모니 블랙그레이몬이 됐어요 뭐 메탈그레이몬이 아니요 아니요 그 그레이몬이요 블랙그레이몬이요 블랙그레이몬 이런 큰일이고 나에게 한가지 방법이 있다네 내가 기어를 조사한 결과 흙 물 불의 결정을 모아서 섞으면 약을 만들 수 있다네 약들의 위치를 내가 하나씩 알려주겠다네 일단 첫번째는 완전체 싼장 털안에 갔다오게 갔다와요 이리로와 갔다와요 이리로오라고 빨리와 빨리와 야 진화해 빨리 디즈몬 진화 자 가자 어 예 댄스 타입 야 너 잘춘다 댄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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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더 나잇 어 잘 추는데 뭐야 너 이 통 뭐야 야 너 턱 뭐야 너 야 너 숨겨진 턱이 있었구나 당연하죠 너 턱 엄청나네 너 어디로 갑니까? 넌 니 통 못보냐? 못보지 자 위로 봐봐 후우 와아이씨 숨겨진 턱이 하나 더 있네 중앙으로 해야돼 중앙으로 오케이 아니야 두번째 두번째잖아 세번째로 세번째 아 다 여기로 가면 됩니까 그렇다네 출발하자 점프 주인 죽이기 빨리와 들어와 여기라고 여기 일로와 여기들 어디입니까 여기들 어딥니까 역시 여기 있구만 야 여기 메라문에서 네 저 안 보여요 어 야 빨리 들어와 봐 오오 뭐좌 보자 다다다다다 됐어? 들어갑니다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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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지 여깄다 히든 노크 맞지가 않잖아 니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어봐 마을 되게 예쁘다 메라본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히든 노크 데리기 히든 노크 히든 노크 히든 노크 체력 되게 많아 히든 노크 화이팅 화이팅 오가는군 히든 노크 우리 빨리 이겨가지고 악웅을 치료해줘야 돼 왜 이렇게 센거야 아 아프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망가지마 여기서 히든 노크 히든 노크 아야야야야야 이 자식이 깨락깨락한구나 오 나이스 어 잘했어 어 얻었다 어 야 불의 원수 얻었다 다시 가자 사장님 두번째 첫번째 것도 잠깐 가가지고 너가 처리하고 있어봐 두번째 첫번째 거 가가지고 혹시 걔네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와 잠깐 어 그럼 보고와 어디인지 위치를 잘 알아놓으라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알파만씨 저희가 불원수를 얻었습니다요 불원수를 얻었습니다요 이거랑 이제 두개만 더 얻으면 블랙 그레이몬을 원래 모습으로 돌릴 수 있다고 음흠흠 좋았어 다음은 어딘가야 알파만 아저씨 어음 두번째 성 두번째는 성숙기 사냥터라네 어서 갔다오게 알겠습니다 아저씨 잠깐 기다리세요 랄랄라 아우 뭐 언제오지 두번째 사냥터로 가야겠구만 랄랄랄룰 랄랄랄룰 어 왔어? 어? 딴 애들 이제 어딘지 위치 찾았어? 아니요 위치 못 찾았습니다 그래 아무튼 빨리 두번째로 가자 그러면 일단 오케이 헛 최선을 다해서 띠기기 후 후 후 더 아니 두번째 어 여기여기여기 아야 출발 출발 얍 됐다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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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어? 저기 뒤에있다 뒤에 황금아르만문 어? 아 황금아르만문입니까? 어어어어 오호 아르만문친구 잠깐 나랑 대화좀 할까? 그래요 오케이 무슨 대화를 하는거지? 속닥속닥속닥 아악! 됐다 무슨 무슨 대화했니? 대화 완료 죽여버리겠다는 대화를 했습니다 아악! 그런 잔인한 말 하지마아 자 어? 어? 뭐지? 널 뭐야 안들이러 오는데? 끄떡떡지? 윙 윙 윙 오오오오 쳐다보는거 봐 이거 오오오 쳐다보는거 봤어 이거? 뭐야 뭐야 얘왜왜 가만히있어 빨리 때려잡아 루 에잇 빨리 때려잡아 뭐그래 뭐가르몬 아아 아파 아프다 아 많이 아프다 아 아파서 참아 아파서 참아 스킬 히든 노크 히든 노크 히든 노크 히든 노크 호우 때려잡기 히 아악 펌치 펌치 오오 잘한다 워가르몬 잘한다 워가르몬 어 어 나이스 어 얻었다 흑원수야 워가르몬 가자 가자 오오 우리 첫번째 이제 그 알파마르몬씨한테 가자 이제 한개만 더 얻으면 된다고 이거 갖다주고 알파마르몬씨한테 첫번째 알파마르몬씨한테 이제 마지막 원소를 어디서 얻으면 되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얻고 이제 알파마르몬씨한테 갖다주면은 그 치료제를 만들어줄거야 아저씨가 그럽시다 빨리 가자 고우 렛츠고 렛츠고 블랙 워가르몬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뭔 고생하는거야 하 블랙그레이몬이거든 아 그래요? 블랙그레이몬 때문에 워가르몬은 워가르몬은 너거든 바보야 아 맞다 나였지 자아 마지막은 어디지 마지막은 성장기 사냥터라네 이것만 얻어온다면 자네 디지몬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것이야 좋아 가자 워가르몬 자 빨리 뛰어가 어 빨리 뛰어가 히든노크를 쓰라고 히든노크 함 더 히든노크 아 잠깐만 죽어 됐어 히든노크 첫번째 사냥터로 가자 히든노크 써도돼 히든노크 오케이 됐어 걸어가자 랄랄랄 이제 마지막 사냥터구만 댄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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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나 귀엽다 너 어 자 여기있다 쟤 누구야 어우 얜 누구야 브이드라몬이야 오오오오오.. 처음보냈는데 처음보내라고 대화를 한번 해볼까 대화를 한번 나눠봐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볼까 말 안들어요 말을 안든다고 해치워야겠구만 공격해 히든노크 따라 올라와 그가 못 따라올걸 아 내가 못들어간다 이 자식이 말 못들어간다 싸워라 와가르몬 이겨 이겨라 와가르몬 아 아프다 할 수 있어 와가르몬 아 아파 나이스 어 뭐야 이거 오? 오잉? 알아듣어 아이고 지친다 아이고 지친다 이거 뭐야 가자 어? 알아듣어 파피몬 그거 R로 이제 양맞을 수 있습니까? 아니 물론 원소도 얻는데 R은 그냥 V드라마 잡았더니 얻은거 같은데 에잉? 설마 다음 디지몬? 어어? 설마 다음 디지몬? 빨리 가야지 아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지노 뭐야 히든노크 안돼! 가지가! 히든노크 아 진짜 빠르다 부럽다 히든노크 아 나도 히든노크 쓰고싶네 알포만 아저씨 여기 구해왔어요 물원소 이제 읽어볼까 아 이제 그 치료제 기다리면 되겠다 치료제 만들어주세요 만들었나? 만들었겠지? 오! 치료제다! 오! 치료제 만들었다 아저씨가 자 마지막거 읽어봐야겠다 까맣다 알포만 아저씨 이거 저 알도 어떤데 뭐에요 이거? 오 고생했다네 여기 치료제라네 어? 근데 그것은 부이몬의 알? 어 부이몬의 알은 구하기 힘든 것인데 어떻게 구했구만 나중에 다시 오게 내가 부하방물를 나주겠다네 헉! 알파 파피몬 우리 부이몬을 알아라 얻었어 파피몬? 어 뭐야 자고있었는데 우리 부이몬을 알아라 얻었다고 그리고 이거 치료제도 얻었어 빨리 가자 이제 블랙크라... 블랙크레이몬한테 이거 치료제를 주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거야 그러면 가 계십쇼 어? 너는? 저는 블랙 블랙 블랙크레이몬 보기 싫어서요 그래 알았어 나 먼저 가리칠게 나중에 봐 그러면 안녕 되게 무섰나보네 되게 파피몬 되게 무섰나보네 아까 전에 봤을때 자 이걸 빨리 주고 그래 이봐 블랙크레이몬 일로와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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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꼈지 어 야 여기 치료제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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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레이몬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뭐야 여기 어디야 다행이다 그레이몬 너 블랙크레이몬이 됐었었어 어쩌다 그렇게 된거야 에이 거짓말치지마요 내가 왜 블랙크레이몬이야 아 진짜 너 블랙크레이몬 됐었다니까 너 기억나는거 없어? 너 혹시 기아에 꽂혔니? 나 휴가 휴가 갔다왔는데 휴가 갔다와서 기아에 꽂힌거 아니야? 아이 뭔소리야 그래가지고 에이 오 얘네 에이 손벌어서 똑같네 이 자식아 살려줬더니 이게 진짜 에이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